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생선은 10번째 줄넘어입니다. 줄넘어가 영어로 best, stripped 인데요. 여기서 strip이 영어로 줄이 여러가지가 있죠. 수직도 있고 수평도 있겠죠. strip는 보통 수평적인 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대가리부터 꼬리까지를 strip이라고 하고요. strip는 줄이 그어진 이런 뜻이 되겠죠. 수동태니까. strip보다 조금 얇은 걸 라인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등에서 배까지 내려간 걸 밴드 혹은 바 라고 합니다. 영어 표현할 때 그렇게 보시면 쉬울 것 같네요. 어쨌든 줄넘어는 best strip니까 머리에서 꼬리까지 줄이 있는 그런 거겠죠. 이것처럼 대가리에서 꼬리까지 줄이 쭉 이렇게 있는데 보통 한 7개 정도 내외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심이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양쪽에 3개씩 더 있는데 아래쪽은 안 보이네요. 그래서 7개. 이건 6개일 수도 있고 8개일 수도 있겠죠. 공산품이 아니니까요. 항명부터 보겠습니다. 항명은 모론 짝시틸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명이 전혀 다르죠. 어제 했던 황소 농어하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농어목에서는 똑같은데 그 밑에 과, 속, 종 다 달라요. 어쨌든 농어인과는 농어목에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인 약초가 식물이 속만 같고 이름이 같으면 종이 다른 그런 거랑 다르게 생선은 이게 목까지 올라가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한 거랑은 같은 농어이긴 하지만 상당히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시면 되고 서식지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안에 살죠. 연안이고 아주 따뜻한 곳은 안 사네요. 그러니까 아열대 연안에 산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원래는 북대서양 아열대 해역이 온산이에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는 없어야 되는데 19세기에 캘리포니아 쪽에도 샌프란시스코 만에 처음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태평양에도 많습니다. 이게 연우하고 비슷하게 산란을 위해서 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석류로 쭉 올라가고 성체가 되면 바다로 이주하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고 아열대에서 사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뜻한 소원에서 연안 20마일 이내 소식을 한다고 합니다. 강 어귀에 많겠죠. 강 어귀는 물이 섞이죠. 그러니까 염수하고 청수가 섞이는데 그걸 기수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블랙 워터라고 하는데 나중에 영어 정보를 보실 분은 블랙 워터가 뭔지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수가 뭔지 블랙 워터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이게 나오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그걸 블랙 워터라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농어가 상당히 맛도 좋고 낚시하기도 손맛이 좋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종인데 통명부터 보시겠죠. 스트라이퍼, 록, 록피쉬, 스트립드, 시베스, 스트리퍼베스, 라인사이더, 스쿼드, 하운드, 그린헤드라고 그러는데 그린헤드는 대가리가 좀 파란 빛이 그러니까 초록빛 그런 게 보여서 그런 것 같고 스트라이퍼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고 시베스는 이게 강하고 바다하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큰 거는 바다에서 잡히거든요. 성체는 바다로 내려가고 산란에서 강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록피쉬는 이게 바위 주위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록피쉬고 스쿼드 하운드는 오징어를 잡아먹어서 그렇죠. 한글로는 번역이 없는데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줄무늬, 농어, 스트라이퍼, 라인사이더, 록. 볼락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볼락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상당히 크죠? 길이는 1.8cm까지 자라는데 보통은 한 70cm 정도고 체중은 15파운드 정도 그 정도인데 상당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유선형이 긴 몸체고 머리가 깁니다. 그리고 아래톡이 튀어나왔고 입이 좀 크죠? 물론 대구만큼 크지는 않고요. 압축돼 있고요. 그러니까 얇다고 보시면 되겠죠. 꼬리가 갈라져 있고 눈이 작은 편입니다. 등은 진 녹색 그리고 몸체는 은색인데 아래 배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아가메스 꼬리까지 7개는 무늬가 줄이 있습니다. 아까 마신 커피가 좀 자극적이었나 보네요. 청어, 넙치, 은어, 빙어, 오징어, 뱀장어, 고등어, 가재, 마루사기 여러 가지를 다 먹습니다. 그래서 빨리 자라는 거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줄농어처럼 많이 먹긴 하는데 빨리 자라진 않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고요. 대신 엄청나게 크게 자라죠. 오래 살기 때문에 줄농어는 한 17년 정도 산거라 되어 있는데 대구는 거의 30년까지 살죠. 이게 아까 얘기한 샌프란시스코 뿐 아니라 남미나 터키, 러시아 뭐 이런 데서도 전부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리로 좋거든요. 하지만 어획이 남획이 되는 바람에 게다가 이게 강으로 올라가서 상류에서 알을 낳거든요. 근데 준설 때문에 그런 게 많이 회방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어획은 못하고요. 쿼터제로 낚시만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몇 마리 이렇게만 잡을 수 있고 순한 풍미화하고 중간 정도의 질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습니다. 절이기도 하고 굽거나 회나 스튜 여러 가지로 먹는데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양 횡단하면서는 잡을 가능성이 필요 없겠죠. 연안에서만 잡히니까 일단 이 내용은 제가 552번 다음 카페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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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